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봄철 제라님 물관리에 대하여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봄이 되니 저희 집 거실에도 꽃이 마구마구 피고 있는데요. 저는 물을 3일에 한 번씩 위로 주고 있어요. 식물마다 물 마름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물도 빨리 마르고 누런잎들이 생기거나 꽃대가 생기다가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럴 때는 봄철 분갈이를 해주거나 영양분을 줘야 하는데 아니면 뿌리에 이상이 생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은 아직 이상 있는 아이들은 없어서 물이나 영양 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물 주는 방법은 주로 위에서 화분 가장자리로 주고 있는데요. 가지에 닿지 않도록 잘 주고 있는데도 계속 마르는 걸 보니까 물이 뿌리까지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을 주면 바로 아래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지요. 이 방법이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봄철에는 물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저면관 술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물 줄 때는요. 천천히 녹는 알비류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해서 주고 있어요. 알비류는 물 줄 때마다 서서히 녹아서 100일에서 12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면관수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긴 박스나 대야에 물을 3분의 1 정도 담아주고요. 화초들을 담궈두면 되는데요. 저면관수를 해주면 아래 있는 뿌리들이 서서히 물을 흡수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합은 크기나 흙에 따라서 다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왕 해주실 때는 양액이나 비료를 타서 해주시면 좋겠지요. 저는 하이폴리아 플러스를 물 400에서 600배 정도 희석해서 주고 있습니다. 뿌리 밝음과 계약 촉진 등의 효과가 있어요. 파란 가루로 생겨서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희석해서 주고 있어요. 저면관수를 해주면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긴 하겠지요. 물 주는데 하루 종이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스푼만 물에 희석해 주시면 돼요. 봄철 제라늄 관리를 잘하셔서 예쁜 꽃 많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